아, 나 오랜만에 가. 진짜. 안녕. 너무 싶어. 야 이거 안 돼요? 아아! 사실 나는 못돼! 손에 너무 덜덜덜덜 떠는 거 같은데? 아아! 엄마! 엄마! 놀자! 와아아아!!!! 오오오! 와투! 귀여워! 으악! 뭐야? 형도 아이싱 하실래요? 갑자기 해줘야 돼 아이싱? 진짜 차가워요 아이싱 너무 따가워 뜨겁다고? 따가워 아이싱 좋아 너무 따가워 시원하다 이렇게 다 해야 돼요 하하하